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오늘 뭐 이제 남남북녀 미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나라 씨도 전형적인 뭐 미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라인이 딱 이렇게 있으시네요. 나만 미인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조금 나름 그래도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요. 우리 지금 강춘혁 씨가 우리 미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쓰읍 쳐다보네요? 아니, 근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조금 나름 그래도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박나라 씨 정도면 미인 아닙니까? 그럼요, 예. 북한에서. 아, 예, 뭐 같은 팀이니까 뭐 예. 아, 진짜. 이거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럼 아무래도. 아내는 이제 전통적인 미인에 부합하는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스코리아 하면 또 이제 예전에 빼놓은 게 헤어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헤어가 외모에 한 90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머리빨, 머리빨, 머리빨 있죠. 제가 사실은 그 2007년도에 화면을 보면 그때는 제가 10년 더 젊었는데 그때가 더 늙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근데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10년 전 김구라 씨 사진을 한번 봅니다. 오, 정말요?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에이, 지금은 훨씬 낫네요. 지금 훨씬 낫죠. 우리가 민낯을 보려면 머리 감고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딱 알지. 야, 정말 너 진짜 후지구나. 이렇게 서로 느껴지지. 여자는 민 얼굴, 남자는 민머리.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염색돼 보고. 북한 분들은 조금 제가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상고 머리인가 그렇게 뭐. 북한에는 어떤 체제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긴 머리나 아니면 염색 이런 게 아예 남녀 아예 다 규제가 돼서 안 되고요. 심지어 15가지의 머리 스타일을 정해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다 짧은데? 네, 다 짧고 이제 그. 아니 근데 저기 15가지라는데 내년은 다 한 가지로 보이는데. 다 똑같아 보여요. 오른쪽 뱀 밑에 있는 분은. 네, 이렇게 자라주세요. 멀쩡한 사람도 대머리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머릿수도 없는 분들은 이제. 머릿수도 없는 분들은 이런 거죠? 상고 노무 씨. 여기서 너무 널지 말고 적당히 널어라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참고하라는 스타일인 거죠. 이게 여자 헤어스타일입니다. 펌은 되는군요, 펌. 네, 펌은 되는데 매직은 안 돼요. 그리고 또 긴 장발머리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북한 여성들이 저런 규제 이런 거 빼고 제일 하고 싶은 머리가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머리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여배우의 머리 스타일이죠. 그 당시에. 생머리 하든지 염색. 염색이 제일 큰 그거죠, 네. 양정원 씨 머리 길이까지는 못 길어요? 길러도 머리를 묶고 다니고 풀고 다니면 안 돼요. 머리 색깔이 약간 좀 노골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반에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굉장히 끌려가서 얘기를 들었고 그 친구는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야 됐어요. 아 진짜. 본인을 표현하는 자유가 억압되는데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개성을 살리면 얼마나 멋있고 이렇게 또 예쁜 사람들이 많겠냐. 미스 코리아 하면 또 이분을 좀 한번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스 코리아 나와요? 미스 코리아 나와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오 대박. 이상형. 한국을 대표할 만할 수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대놓고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방송 못합니다. 차이 안 되니까. 헤어스타일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옷 스타일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 한국 오셨을 때 되게 보면서 왜 이런 옷을 입지 이런 생각했던 옷 같은 거 없었나요? 제가 왔을 때가 2008년도였는데 그때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나름 괜찮았어요. 거지야 뭐야 이러면서도 거지야 뭐야 이러면서도 그래 뭐 괜찮아 이 정도였는데 아니 어떻게 잠옷을 입고 튀어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나시를 입었던 거고 크롭탑이라고 해서 배꼽 나오고 이런 거 입었던 건데 제 눈에는 그냥 잘 때나 입었던 스프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경을 쓰는 거에 저는 되게 좋았었는데 눈이 안 좋아도 사람들이 패션으로 안경을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김성주 아닙니까? 아 정말요? 인상이 세보이거든요. 인상이 세보입니다. 안경이 아래 없습니다. 안경 벗어보세요. 저도 패션이에요. 인상이 세보여요. 인상이 세보이니까. 박성황도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성황도 저기 안경 벗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벗어봐요. 이렇게 생겼구나. 좀 느끼하시네요. 괜찮아요? 싸과풀이 있어요. 좀 느끼하시네요. 눈이 좀 풀렸는데요? 쓸까요? 쓰세요. 그냥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말과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똥 싼 바지라고 하잖아요. 기팥바지. 남자들이 거의 엉덩이를 다 까놓고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똥 싼 바지를 입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축 쳐져 있는 거 보고 진짜 되게 똥이 있나. 정말 그렇게 믿었고. 저는 약간 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닐 수 있는 바지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 네 진짜로. 오늘 주제가 말이죠. 통일된 나라의 미스코리아는 과연 남이냐 북이냐인데. 그래서 미스코리아면 또 이분을 좀 한번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 미스코리아 나오는가요? 전소민 씨. 이분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신데 올해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도. 진짜요? 아셨습니다. 세계 3대 패션스쿨인 앤디 워프 대학교 대학원 패션 디자인 석사까지 마친. 가면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싶다는. 패션 디자이너 황지근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는 좀 얌전하네. 오늘 얌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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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경 다리가 포인트네요. 뭘 좀 아시네요. 우리 북측 분들은 헤어스타일이나 안경, 악세사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남한에 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소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약간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이렇게도 약간 보이고. 민머리를요. 머리가 없어서 선택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멋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북한은 민머리 이런 것들이 저렇게 깔끔하게 밀고 다니시는 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빤빤대가리. 빤빤대가리. 안녕하세요. 빤빤디자이너 황재근입니다. 사실 황경호씨가 원한 디자이너에서 유명한데 일단 패션 디자이너니까 우리가 오늘 북한의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진을 보고 우리 린설주하고 이런 분들의 패션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로서 한 번 좀. 평가를 좀. 평가를 해주세요. 김장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장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자지간의 똑같은 룩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그 디자인의 형태감으로 보면 똑같은 라인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김장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원단을 굉장히 과감하게 바꿀 때가 있어요. 굉장히 굵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다든지. 스트라이프의 그 느낌이 사틴처럼 약간 광택이 있는 걸 섞는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화이트 재킷의 그레이 팬츠를 입는다든지. 번갈아 가면서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운영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멋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헤어스타일 공간을 알잖아요. 평가를 위해서 완벽하게 고정을 시키고 항상 깔끔한 룩을 보여주다 보니까. 머리가 김장훈 위원장이 내가 보니까 직모드만 완전 직모인데. 직모는 머리 가면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럴 정도면. 아 대단히 신경쓰고. 나머지는 곱수리였잖아요. 아버지가 파마인 거지. 아 파마. 왕곱수인데 파마를 더 얹은 걸로 알고. 아 직접 만져봤어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패션 감각을 보여준 리설주의 모습인데요. 리설주 씨가 선보인 투페이스가 미국에서 제키 룩이라고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선보셨던 룩인데. 하이웨스트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리설주 씨가. 하이웨스트의 장점은 허리에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위로 잡으면 하체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하체가 길어 보인다고. 리랭스라고 해서 무릎 위아래로 나누거든요. 무릎을 살짝 엄지손가락 하나만큼 길게 해서. 앉았을 때 다리가 너무 많이 놓치지 않도록. 단정성 품격을 갖춘 룩이면서도. 상의 같은 부분은 곡선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 칼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라운드로 돌려줬고. 그다음에 악세사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악세사리 대신 브로치처럼. 이 센터 프론트에 원 버튼을 크게 줘서. 네 심심함을 좀 메꿔주셨고. 제일 중요한 게 톤이랑 원단인데. 저기 자카드라는 원단이에요. 자카드? 네 자카드라는 원단은. 원단이 짜여지는 그 조직의 질감을. 요철감 있게 자연스럽게 구성해 주면서. 뭔가 영한 이미지인데. 무게감을 주면서. 기품과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아 기품을 신경을 많이 쓴 거네요. 그럼요. 계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저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을. 소프트하게.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 파워룩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영화에 선보로 나왔을 때 있죠. 선보로 나온 여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코드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필연 때문에 예복이 있죠. 예복 스타일에 많이 통용되는 스타일입니다. 들고 다니는 백도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관심있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클러치백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클러치백 찍어서 또. 여성들의 워너비 가방 중에 하나인데. 블랙 앤 화이트 룩에. 그냥 밋밋한 검은 가방을 좀. 너무 도회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팅으로 들어간 장식이 들어가면. 그 도회적인 느낌을 약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네크라인에 보면. 실버톤에 무딩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코디를 맞춰서. 본인 당사자가 코디를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가. 제 추정은 전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습관. 딱이야. 이채널. 이채널. 바이 ANDREW Thinking. daar 자신의 Perché. 백binary.